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KTV 투자증권의 이성홍 차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두 분의 차장님과 팀장님의 조합으로 종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두 분 다 종목의 진심인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의 10가지 종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홍 차장의 픽부터 볼까요? SK하이닉스를 첫 종목으로 시작으로 롯데렌탈, 워딩머트리얼즈, 파인테크닉스, 제일기획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손윤호 팀장의 픽은 휴마시스, TNN, 토비스, 동국제약, BH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더 관심이 가시나요? 두 분이 진심을 다해서 좋은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 위해서 10가지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한 종목, 내가 관심이 가는 종목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샵 3771 문자로 궁금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질문을 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그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홍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요? 우선 지난주부터 SK하이닉스의 반등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 때 떨어진 곳도 있고, 기술주들, 미국을 비롯한 기술주들 반등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SK하이닉스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생각보다 낮게 나와지면서 이런 부분이 주가의 어떤 반등 부분을 강하게 못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죠.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을 4조 원 이상까지도 지금 증권사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는 조정을 좀 잘 안 받고 없고, 추가적인 상승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디렘과 낸드, 어떤 수급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어떤 원가에 대한 하락률이 어떻게 보면 판매 가격의 하락률보다도 지금 1분기, 2분기 때 나타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의 4조 원에 대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적인 측면보다도 SK하이니스 내부적으로의 어떤 사업성에서 봤을 때의 이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SK하이니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공급자 우회 시장이 분명히 더 다시 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니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 차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SK하이니스가 코스피 시총 2위를 탈환했다가, 오늘은 또 SK하이니스는 떨어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의 3% 넘게 올라가다 보니까, LG엔솔이 다시 시총 2위로, 코스피 시총 2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손희로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이 휴마시스를 주셨는데, 8772번 휴대폰 뒷자리 8772번님이 바로 휴마시스 진짜 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우선 다들 개인 투자인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기업이 진단키트와 관련 종목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진단키트와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일제는 단기 테마보다는 재무가치로 접근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판단돼서, 휴마시스도 정통 가치 투자 종목은 아닙니다만, 변동성이 가한데, 그 안에서도 재무가치도 갖고 있는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더라도, 2021년 3월부터 꾸준하게 저점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번째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한국투자증권과 자기 주식 100억 원어치의 취득 신탁 계획을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적으로나, 그다음에 자사주, 그만큼 휴마시스 경영진에 대한 자기 기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현 위치가 저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번 주에 랩지노믹스가 200% 무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의 투시가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 유보유를 쳐도 500%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상증자를 진행했고요. 휴마시스는 2021년 실적 발표 기준으로 유보이 5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이번 주에 바로 무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나 기업의 경영진으로나 이 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가운데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고,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수 있는 모멘턴을 가슴 안에 품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마시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8772번님,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선현우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시장 출발 상황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강부합권에서 0.14%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PR 대출 금리도 일단은 동결했다라는 것이 중국 쪽에서 전해온 소식이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상승폭이 조금 더 크네요. 1.92%, 2%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일단은 이번 주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 일본 시장은 오늘 휴장입니다. 일본이 춘분절로 휴장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2,700선에 지금 지수가 딱 걸려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0.1% 강부합권으로 상승폭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의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렌탈. 롯데렌탈. 지난주에 대형사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 때문에 롯데렌탈의 주가 상승세를 크게 보여주었는데 우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8일이었죠. 소카의 지분 13.9%를 인수를 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재평가를 받는 시기에 이런 대형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이 덤으로 들어오면서 이슈가 나와주면서 지난주 금요일 주가 많이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세를 지금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소카 지분이 취득을 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노하우나 여러 가지 기술력에 있어서 공유하는 체제로 가기 때문에 롯데렌탈의 중장기적인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또 IPO, 만약에 소카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흥행이 된다고 한다면 지분가치 상승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모멘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롯데렌탈의 본업 같은 경우에도 전망을 봤습니다. 카쉐어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선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이 굉장히 좋죠. 지금 최근에 면허 취득에 대한 부분도 감소세가 나와주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카쉐어링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렌탈의 카쉐어링 산업까지도 긍정적인 측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또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롯데렌탈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롯데렌탈의 주가 오늘도 3%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지금 문자로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차장님 8231번님이 휴대전화 뒷자리 8231번님이 롯데렌탈을 4만 1,510원 정도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5만 원 이상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 1,000원대에 들어가셨으면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오늘이 되게 좋은 차트로 보면 아시다시피 주가 상승한 이후에 조정은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실이 나오기 마련인데 올라간다는 부분은 차이실이 안 나온다. 한마디로 기존의 보유자들의 그 이상의 가격을 지금 보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승률은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롯데렌탈에 대한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손윤호 팀장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TNL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산 고기능성 소재 전문기업을 의료용 분야에 적용해서 마이크로 니들이나 이런 것들의 생산비 판매는 의료장비 관련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상장된 기업인데 상장 이전부터 안정적인 기술력과 재무가치를 갖고 온 종목이고요. 증권사 레포트에 따르면 2분기부터 가동되는 신규 생산시설 효과로 재무가치 향상이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좀 주범상으로 21서를 돌파하면서 약간의 피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매주 매일매일 출연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주의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TNL을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저번 주에 좀 단기적인 상승폭이 꽤 나왔기 때문에 일부 피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를 토대로도 그다음에 주가 추세로도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재무가치를 보더라도 업종 대비 저평가로부터 더더욱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로도를 고려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을 기점으로 매일 오후마다 조금씩 조금씩 가져가시고요. 2분기부터 실정이 반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한 다음에 2020년 상반기 실적 발표나 좀 길게 보실 분들이라고 하면 2021년간 실적 발표가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NL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모아보자는 의견이었고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워닝머트리얼즈 말씀을 드리는데 워닝머트리얼즈는 특수가스 소재 업체입니다. 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납품하는 게 90% 되고 디스플레이 쪽에 한 10% 정도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반도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80%고요. 그리고 SK이니스가 10%이기 때문에 반도체 어떤 시안과 전방산업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제3공장 그리고 시안 쪽에서의 이 공장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생산을 많이 할수록 워닝머트리얼즈에 대한 특수가스에 대한 수준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드렘이나 랜드 쪽 같은 경우도 위세화 작업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특수가스에서 순도가 높은 고순도 특수가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특수가스에서 돋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워닝머트리얼즈에 대한 어떤 요구나 그리고 요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수주에 대한 부분이 높아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닝머트리얼즈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고 지난주부터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정도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한 5개 년 대비해서도 한 30% 이하이기 때문에 저평가 매수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닝머트리얼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충분히 매수할 만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손현우 팀장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토비스라는 종목입니다. 게임기 모니터 및 PC 모니터를 제조 판매하고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연간 실적 발표 결과 2020년 대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2018년 이전은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기저 효과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주 환원 계획, 영업이익의 10에서 15%를 매년 꾸준하게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슈를 발표했고요. 370억 원가량의 신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신규 투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2022년 실적도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실적 발표 컨센트에 따르면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흑자전은 되고 단기 수익은 증가가 되면서 2021년 연간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는 퍼가 10.84로 책정이 됩니다. 이제 IT 하드웨어 업종포가 189점대인 것을 보면 굉장히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주가를 본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월에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좀 추세 추중 전략을 좋아하시는 분야가 하면 우상형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위치다.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다라고 판단될 수 있고 수급 동향을 보면 최근 5건을 넘게 기간이 꾸준하게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는 부분은 딱 주가 추세일 뿐이지만 추세 추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2021 실적이 향상되면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더욱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비스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성홍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의 폴더홀픈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죠. 내장인지 이쪽에서의 특화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52억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400% 이상, 450% 가까운 증가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1분기가 대부분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비수기미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이 나온다는 부분을 보면 역시 폴더홀픈에 대한 수요, 또 그리고 작년 항상 매년에 2연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안 샀던 부분이 그대로 다음 년에 이어지는 수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잡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파인테크닉스 1분기 시점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폴더홀픈 8월, 7, 8월에 생산을 새로 출시된다고 한다면 이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생산에 대한 부분의 생산이 굉장히 늘리는 포로 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말은 즉 1분기 실적에 높게 나왔는데 2분기 시점 그 이상의 실적을 기대해봐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어떤 글로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정을 받지 않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적과 전망에 대한 부분이 투자 심리가 계속 우호적인 환경으로 가지 않나 판단되고요. 차츠로 보면 아시다시피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간에서 매수 관점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손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네요.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약기업인데 제가 첫 번째를 소개해드릴까 좀 뒤에 소개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안정적 실적과 저평가 멕도로 보유하고 있는 제약기업이라서 네 번째 종목으로 등장했습니다. 동국제약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종목명은 좀 헷갈릴 수 있더라도 인사돌이나 오라메디, 마디카소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거든요. 그 약품을 만드는 제약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현대바이오가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완제품 제조물 시험에 대한 위탁, 수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개발로 인해서 현대바이오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바이오에 대한 트레이딩이 약간 좀 부담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수업매가 들어오신 동국제약을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충분하게 조정을 충분히 겪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동국제약은 11월 중순과 1월, 2월 초반에 걸쳐서 쌍바닥을 다지면서 안정적인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정말 정비대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업종포가 70.34인 대비해 해당 종목의 포가 17.23이고 오랜 업력으로 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배당도 일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실패하더라도 현대바이오 후광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바탕으로 한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단가 관리와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국제약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남겨두고 계신데요. 차장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마지막 종목제 제1기획. 제1기획이요. 제1기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참 경기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그런 기업이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분기도 그렇고 꾸준하게 좀 나오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1기획은 광고를 제작하고 대행하는 업체인데요. 1분기 때 본다고 하더라도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고요. 또 CES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오프라인 행사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2분기 때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 쪽에서 행사에 대한 어떤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도 나오겠지만 최근에는 어떤 테크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쪽에서의 제작 역량도가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하반기 때는 분명히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1기획 같은 경우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3만 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 정도 목표 주가는 PR의 17배 정도 낮다는 수치라고 볼 수 있어서 저는 충분히 17배는 타당하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3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는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소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제1기획 주셨고요. 열 번째 손윤호 팀장님의 종목은 뭘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BH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스마트폰에 들어간 연성 회로기판, FPCB 관련해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텐데 그 뒤에 있는 납품, 완성 부품 업체들도 빵빵합니다.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애플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죠.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아이폰 13의 수요도 견주하고요. 올해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량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좀 아쉽지만 삼성전기와 관련 사업에서 철수를 하면서 더욱더 BH의 수혜가 부각이 될 것이고 2022년 실적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기술적으로 좀 박스껏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 초보들도 좀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IT 하드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업종포가 189.18인데 해당 종목의 포가 27.65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그런 매출 성장성에 따라서 12개월 선행포가 7.26이기 때문에 저평가 배로부터 더욱더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저번 주에 단기 상승 이후에 물량 소화를 지나고 있는데 꾸준하게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시고 외인과 기관에 지속적인 매출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가게에서도 발목을 담가도 좋지만 올해 상반기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박스껏 중단부에서 하단부까지 조금씩 조금씩 주어가시면 알아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H까지 10가지 종목을 전부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셨고 해답도 주셨는데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핵 종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욱 차장님은요? 네 저는 이제 기술주의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수혜로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골라주셨고요. 팀장님은?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pH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들도 좀 모아가기만 하면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 오래 보여줄 수익이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조금 길게 끌고 갈 수 있을 주식의 초입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SK하이닉스와 BH를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두 분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